글로벌 전략관들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유동헌 글로벌 자산배분 부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정말 단도직입적으로요. 지금 뉴욕증시가 엔비디아에 환호하면서 실족효과를 더 누릴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JP모건에서는 뉴욕증시 더 못간다. 여기서 15% 급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좀 보이시나요? 원래는 좀 조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두 가지 이벤트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인플레이션 관련된 숫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아무래도 1월달 숫자, 2월달 숫자, 3월달 숫자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즉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중국에서 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그 하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면서 우리가 계속 예상하고 있는 AI 사이클 혹시나 AI 버블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종의 폭이 굉장히 짧았고 겨우 조종이 일어난 기간이 일주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으로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올해가 대선의 핵이기 때문에 월별 기준으로는 5월달까지는 그렇게 장이 못 오르는 그런 시기가 나타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빨간 박스를 보시면 6월, 7월, 8월이 거의 8% 정도 상승하는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7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번 조종이 있거나 좀 쉬어가는 장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약 3개월에 거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엔비디아 실적과 중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좀 템포가 빨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내용을 좀 들여다보더라도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부분이 다 좋습니다. 데이터 센터, 게임, 전문 시각화, 자동화 등등 다 보고 있으면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 또 미래를 봤었을 때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엔비디아 다 아시겠지만 지금 Magnificent 7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Magnificent 7이 전체 S&P 500 시가총액의 30%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이 16%씩 급등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시장이 조종이 있을 거나 조종이 보일 때마다 투자를 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CNBC에 따르면 어제 해피 보건이 인플레이에 재정화 상승률이 조만간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사실 좀 찬물을 끼얹는 언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짧게 조정이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 중국의 금리 인하 부양책과 생각보다 더 잘 나온 엔비디아의 효과로 조정폭 크지 않게 조금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엔비디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잭슨왕의 지금 물로는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도 엘런 머스크보다 더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저희는 작년 3, 4분기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저희가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최소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2년 추가로 이 AI 사이클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지금 잭슨왕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좀 미래를 조금이라도 예측을 해보자고 하면 이 템포가 빠릅니다. 과거에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인터넷이 확산되는데 걸린 시간은 10년이 넘어요. 사실 왜냐하면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고 확산되기 시작한 95년이고 닥한 버블이 만들어진 게 2000년이고 또 인터넷 온띵이 만들어진 게 2008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 AI 사이클은 AI 트레이닝에서 인퍼런스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소프트웨어 쪽에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매출 증가라든지 또 업종의 어떤 속도가 빠르고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모든 실적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봤었을 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빠른 AI 소프트웨어 도입이 발생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또 H200 차세대 제품이 조기로 나올 수 있고요. 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로 보면 SK하이닉스, HBM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또 미국에 보시면 SMCI라는 종목이 급락했었지만 어저께 하루 만에 32%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전체적인 AI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강도가 어떻게 보면 거품성으로 갈 수도 있다. 심지어. 그런데 그 거품성의 모습을 나타냈던 이 닥한 버블 시기가 1년 반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거품성이라 하더라도 1년 반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면 좀 너무 리스크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거품이냐는 말을 하더라도 1년 반은 더 갈 것이다. 그리고 사이클로 봤을 때는 2년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체 증가나 수익 증대가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감탄, 계속 놀라울 뿐이고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FMC 의사록에서는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확인을 했고 한국은행은 9차례 금리 동결. 미국이 뭘 제스처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뭘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중국에서 먼저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면 될까요? 이게 참 변수입니다. 원래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했었냐면 올해 장은 좋다, 강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 강도, 세기가 한 10% 정도 상승하는 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강한 장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즉,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이미 FMC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급한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내용이고요. 지금 FMC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금리 인하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으로서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미국이 금리를, 그냥 미국만 생각한다면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는 시기가 6월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평균치로 보시면 5월달에 금리 내릴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6월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거의 80%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달, 2월달, 3월달 숫자는요. 살짝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거나 이 정도 숫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반면에 4월 숫자부터는 PC 인플레이션이 크게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4월달 숫자가 5월 중순에 나오겠죠. 5월 중순에 나오면 언제 FMC 미팅이 있냐면 그 다음인 6월 12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0.25%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죠. 뭐였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속도가 빨라지면 점차적으로 괴리가 중국 금리보다는 높게 유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게 정치적인 요소라면 충분히 연준이 금리를 좀 빨리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의 부여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이 10%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그 전략, 유 본부장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만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AI 사이클에 대한 투자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라든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쪽 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투자 비중 나스닥 100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국과 중국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포트폴리오 올라와 있듯이 대형 기술주, 팡, 마가 또 그 이외에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의 IT 업종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전기차,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IT 업종에 대한 초점을 지금은 계속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업종별 포트폴리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은 다음 주에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유한사증권 지금 유동헌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